이게 내 마음인지, 내 몸의 마음인지도 모르겠는 게. 한 실장? 다 썩지 않았나? 재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공수에 올 터이니. 주상은 수린날 강건한 왕의 모습을 보이려 할 겁니다. 발포! 꼭 체육대회 목숨 겁내들이 있어요. 재료만. 그렇다면 이번에도 한 수 가르쳐주지. 이 공의 주인이 누구인지. 용서 못해. 이 공의 주인은 수린물 안 돋고 있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. 약 20초간에. 20초간.